딱 이 노래 한 곡입니다 이게 이게 좀 가요토툰이나 그 당시 순위 프로그램에 1위를 했었죠? 1위를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이게 못했다고요? 이범학 씨가 이별이 아닌 이별 그 멜로디? 이별이 나랑 굿바이 아 맞다 맞다 나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아 지금 아시네요? 입대서 아세요? 네 아 이거 아시나 한 분 아시네 이 노래 때문에 1등을 못하신 거예요? 그런 데다가 또 마침 1위 후보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신승훈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람 아이고 끝났어 아이고 여기서 지금 아쉬우면 간식해 아이고 이게 나왔네 내일이면 찾아올 뜸 때문에 이런 곡들이 꽤 있어요 1993년도에 저희가 사랑할수록을 발표할 때 사랑할수록 멀어져간 사람아가 그런 케이스예요 아 사랑한 너로 멀어져간 사람아 멀어져간 사람아 기다리셨어 힘을 보여주겠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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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